스판서드 어쩌다 18 리플레이 고교 로맨스 그룹 샤이니의 민호, 배우 이유비, 김도형 pd, 배우 김보미, 김희찬이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jtbc 사옥에서 열린 jtbc 웹드라마 어쩌다 18 김도형 연출, 유수지 극본 제작 발표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샤이니의 민호, 이유비, 김보미, 김희찬 등이 출연하는 어쩌다 18은 고교 시절 왕따였던 남자가 죽은 첫사랑을 살리기 위해 18세로 타임슬립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리플레이 고교 로맨스로 오는 28일 네이버 tv를 통해 공개된다. suji 골뱅이 tvr eport.co.kr 카피라이트 tv 리포트 무단 전제 재배포 금지 카피라이트 es top news